아, 왜 이렇게 재밌는 걸 안 하지. 너 통과 제리잖아. 인성 오빠. 성훈아. 내 이럴 줄 알았어. 운동하러 가긴 뭘 가? 오빠 일어나. 지금 영화 보러 와도 안 늦었어. 아니야. 지금 막 나가려는 참이었어. 야 늦었다. 영화 나중에 보고 나 먼저 가볼게. 오빠. 오빠 나랑 말 좀 해. 오빠. 나 운동하러 가야 된다니까. 오빤 내가 바본 줄 알아? 오빠 지금 나 일부러 피하는 거지? 아니야. 왜? 오빠 여자친구가 다 만나지 말라 그랬어? 그런 거야? 야 너 별소리를 다 한다. 그런 거 아니야. 아님. 왜 날 자꾸 피하는데. 성훈아. 오빠 늦으면 정말 혼나. 우리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자. 성훈아. 형님 너무 잘한다. 우리. 여러분. 형님 너무 고생하자. 형님. 형님. 형님 너무 고생하자. 형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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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형. 야, 생각보다 방이 깨끗하네. 이 말하면 괜찮네. 야, 이거. 거의 따끈따끈한 게 놀기 좋다, 야. 야, 밤새 놀아도 안 춥겠다. 애들 올려면 한참 멀었겠지? 어, 그럴 것 같지? 아, 빨랑 좀 가자. 동근 형이랑 나랑 누나 뒤에 기다리겠네. 아이, 잠깐만 좀 기다려봐봐. 아, 여기서 잘 전화하면 되는데. 야, 이 뒤집애야! 운전도 못하면서 차는 왜 몰고 나와? 집에서 밥이나 해! 에이, 진짜 씨. 야, 뭐야? 쟤 지금 뭐라 그런 거냐? 어? 내가 진짜 저 자식이. 어, 야, 조용하, 조용하, 참아, 참아. 저런 사람 상대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어, 하나도 없어. 야, 야, 참긴 뭘 참아. 야, 야, 정답이. 너 나랑 자리 바꿔. 빨리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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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정답이 진짜 참아, 참아, 참아. 괜찮아. 아, 얘들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. 좀 있으면 오겠지. 동근아. 얘기해. 너 먼저 얘기해. 그래, 어. 우리 이렇게 시간 죽이지 말고 그냥 우리 이사 온 술이나 먹자. 그럴까? 그럴까? 그래. 어떻게 안 오는 것으로 보는 것이까? 파 horrifying main Guitar fighting vertex 정왕! 부분 좀 줄여. 이련다 사고가겠어. 김정아, Capori. 경orts 찾아오는 거 보니 어떤Script. 자 그럼 멍. Tikio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저 기억하시죠? 전에 인사드렸던 인성오빠 친구 동생 아 예 근데 어쩐 일로? 그냥 지나가던 길에 우동이나 한 그릇 먹을까 해서 들렸어요. 아, 그러세요? 그럼 어서 앉으세요. 밖에 많이 춥죠? 네. 이거 따뜻한 어묵 국물 먼저 드시고 계세요? 고맙습니다. 근데 언니, 이런 일 하려면 많이 힘들겠다. 그래도 인성 오빠가 자주 와서 도와주죠? 네, 뭐 그렇죠. 네? 인성이가 누구예요? 인성 오빠 모르세요? 경림 언니 남자친구잖아요. 에? 경림 씨한테 남자친구가 있어요? 에이, 근데 왜 가게 한 번도 놀러 안 와? 진짜 남자친구가...